아무 Snap 너 누가 이렇게 가르쳐어 슬랩 덕후후후 아 저희가 또 오산의 볼트체육관에서 그렇습니다 기가막힌 콘텐츠에요 설렘덕후지만 또 새롭게 도전합니다 한국 농부의 미래mpre근지 중학생입니다 스타피쉬 팀을 한 번 모셔보도록 할텐데요 전화주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김지윤입니다. 중2병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싸움 잘해요? 언제부터 공부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럼 오늘 동등하게 점수 안 받고 딱 5점씩 몇 점 드려 우리가? 1점 정도요. 1점 정도 줘? 네. 왜? 학생이니까 그래그래요. 최초로 제가 드리고 시작합니다. 최초입니다. 슬램벅크 사상 최초! 저희를 이기시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누구 먼저 하실래요? 2분이요? 포지션 카드예요? 슈터입니다. 슈터! 막아야 돼. 렛츠고! 자, 가시죠! 렛츠고! 오, 드리블이? 오, 드리블이 다른데?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오, 뭐야? 오, 잠깐만! 드리블이 다른데, 지금? 슈팅! 오, 드리블이! 오, 블록! 오, 블록! 블록! 블록이야! 블록이야! 뭐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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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잘해. 경청합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슬램더프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오우! 오우! 봐주는 게 없습니다. 춤이 잘해! 이게 뭔가요? 나 여기 끊어야 될 거 같아. 오우! 오! 불러! 오우! 어차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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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웅! 홍삼웅! 예스! 몇 점이요? 밟았어요, 뭐예요? 어, 밟았죠, 밟았어요. 밟았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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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질 뻔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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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선생님. 정정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오우! 오우! 수비 달라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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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우! 오우... 3 대 2!! 3 대 2 COME ON! .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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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동점이예요. 오케이. 주학생이고 저렇게 좋아하기 쉽지 않습니까. 너도 좋아하게 될 거야. 한 점을 더 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하시겠습니까? 그럼 전 주현 학생에게 먼저 공을 드릴게요. 지은 학생입니다. 지은 학생한테. 엄마도 보고 있으니까 공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빨라요 스테판퍼리의 어떤 기술을 많이 가져왔어요. 아 진짜 스테판퍼리 어! 안 돼! 아 진짜 스테판퍼리 어! 안 돼! 고맙습니다. 저도 애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그래서 포스터! 아! 슬랜다 코르 찐입니다. 아 진짜! 야 내가 어제 욕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은데. 포스터 말고 딴 거 있잖아? 딴 거 보여주세요. 그렇지! 투석기! 그렇지! 투석기! 그렇지!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아! 아! 야! 좋아한다! 아! 악불 달리는 소리 들립니다? 괜찮아요! 악불 달리는 소리 들려요 정곤직 씨! 콘텐츠, 콘셉트 잘못 잡았어. 오, 좋아. 잘라! 야! 와! 멋있었어! 야! 파 파 파. 이런 거를 편집 때 살리라. 욕! 어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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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야, 너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 어, 벌써. 3.9 더, 벌써. 나이스. 오, 오! 자, 진지아님. 오, 오! 좋아요. 왔다리, 갔다리. 좋아! 자, 언니가 없는. 자, 언니가 없는. 하하하하하. 아, 더 할 거 같아. 자, 지윤 선수 어떡해? 야, 도망가! 야, 도망가! 3촌들이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항상 저는 플레이의 생각보다 항상 붙어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NBA 카드. 공식 NBA 카드 만드는 회사에서 지윤 선수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마음에 들어요? 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네. 야, 너 사진 받아다가 다 띈 거라고 내가 수작업으로 뭐. 여기서 저희 이번에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렘! 토크! 나가구 Familie Chris.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